결선에 진출해서 전략호 챔피언님 강희슬 경호수와 함께 드리겠습니다. 진행 순서 안내해 주시죠. 3점 컨텐츠에 진행 순서 팬분들께서 명단을 받는다는 교서를 드려 일단 룰부터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진짜 60초로 다섯 명에서 신경을 달려놓고 한 명에다가 다섯 명씩 총 25명의 논문이 준비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버닝홀은 2점으로 받게 되기 때문에 모두 다 받으면 30점을 획득하게 됩니다. 예상 결과상 2명의 논술을 준수하는데 동점이 다 나오면 서둘데스 방식으로 수비를 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예상점대 출근성 다시 한 번 더 안대를 보아드리겠습니다. 이송희, 헌혜은, 나가타홀, 타사기, 한나, 신이슬, 김소니아, 타카아 신규타, 최기승, 신지현 선수 순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선수들 종합판에 순서가 다할 수 있으니까 이송희 선수부터 마지막 10명 선수부터 한 명, 한 명 남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송희 선수가 준비하고 있군요. 이송희 선수가 출발시장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송희 선수! 이송희 선수! 이송희 선수! 이송희 선수! 제안시간 1명입니다. 제안시간 1분은 처음인 것보다 화이팅해 볼 수 있군요. 화이팅! 하나, 둘, 셋! 화이팅! 다섯번째 수고! 여섯번, 이송희 선수! 여섯번, 이송희 선수! 여섯번, 이송희 선수! 이송희 선수! 카메라에 잘 잡힌다면 반대쪽에서 시작을 해야 되는데 이송희 선수! 반대쪽에서 시작하면 안 될까요? 반대쪽에서 시작할까요? 반대쪽에서 여기 벤치는 우리 삭점슨 컨테스트 참가자로 장출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장출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무조건의 시작은 이 벤치 앞 속에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번, 이송희 선수! 갑니다! 나이스! 정답! 갑니다! 제시칸 60초! 포카리스 코어 양상점슨! 커펜스 예선 2점! 이송희 선수! 화이팅! 고! 5강무! 고! 회원정ym! 이제는 조기! 고! 4점! 4점! 5점! 고! 주인공기 8점! 4점! 주인공기 8점! 총격과 삭심 총격이었습니다 어휴홀 성공 17천만 왔습니다 어휴홀 성공 남을 축하 17초 5 5 4 3 어휴홀 그에서 이 교부기 17점을 기록합니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 예 선수목 준비를 해주세요 레디 아니 당신 선수목은 당신 선수목은 당신 선수목은 아 아휴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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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공을 다 들고 있네 자 다른 선수목은 누구나 조건이니까 도움을 수 있는 선수목은 다 나눠서 도움을 드려도 됩니다 예상비로 몇 점점으로 몇 점점으로 몇 점점으로 10점으로 10점으로 1개 10점으로 1개입니다 좋아요 자 제작시간 1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레디 레디 고 잘 봐 잘 봐 잘 봐 잘 봐 잘 봐 잘 봐 잘 봐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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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휴홀 나 아휴홀 진정 가슴이 퍼스터 다음은 호흡척척이에요 그리고 어니골 전화가 되었습니다 자, 박진수 박진수는 더 재미있어요 어니골 3개 좀 갖다 나옵니다 현재 10점 12초 마지막 어니골 3강에 3강에 세대전 에디자 콜리 모듀입니다 공표 달성에 10점 넘기기 공표 달성에 10점 넘기기 자, 그리고 어니골은 따지면 보이보다 쌓인지는 살짝 커요 볼 수행이 부친에 잘 생기기 때문에 선두자 하는 분들 첫 공연에서 어니골은 그럼 몇 점 더 높게 하세요? 10점 17점이네요. 17점? 몇 점이에요? 10점이요 조금 더 높고서 12점? 7점 왜 이렇게 자신 없는 모습이에요? 네 자 그럼 일단 박수 한 번 보내주시고요. 연습 공기 기능을 좀 바꾸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습 시작하세요! 자 그럼 10점을 시작하고 잘하시기 바랍니다. 불순별서 불순별서 재배시의 끝을 쭉 레디 고! 아 더욱더 이상한 모습을 보여주지만 최고의 모습을 더욱더 더욱더 이상한 모습을 보여주시고요. 면볼 그렇게 하겠습니다. 던지면서 자신감이 찾아가는 모습을 보여주시고요. 공격지원퍼 아웃볼 재배시의 끝입니다. 2연대 멤버들의 최선 의원의 박수 한 번 주세요. 아웃볼 재배시의 끝입니다. 아웃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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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번째 하나올 과연 들어가 빅장알비클러섬에 아웃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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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기 신기지인 선수 2점을 입력합니다. 아웃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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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텔리아 아웃볼 저백생 nadio 다음 시간 보충 파이팅 3 4 4 5 자 그리고 버티곤을 가지고 버티곤을 했어요 두 번 불러봅니다 네 두 번 불러봅니다 네 네 네 네 연필풀 2호! 바로! 펀드주세요 자, 느낌이 들리로 가득합시다 자, 바로 시작할게요 자, 시간을 좀 식초 레디 고!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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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느낌이 좋다!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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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만약에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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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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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연필수야 연필수야! 그리고!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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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어! 실패! 롬현 머리가 올라가면 17점 운동이 올라갈 수 있었는데 아쉽네요 자 이게 마지막 순서입니다 17점 좀 길었어요 힘으로 가져들어 갑시다 양희정 소원 소원 정예림 소원 소원에 도착했습니다 제시관 여기 십이속! 십이속! 이탈리타! 레디! 고! 방어! 우리! 우리! 신기한 수업! 우리! 두 번째 팟 안무 아쉽게 변하지 않으십니까? 자, 이번 째 두 번째 팟 안무 석수당 7, 7초로 공룡 석수당 남은 시간 7초로 만족을 통과 여기까지 최소한 선수 아, 네,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지어 선수 11점을 기록하겠습니다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17점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만히 가 열심히 하러 갑니다 너무 좋은 성대비를 주목합니다 백성라인 투샷 연습으로 2번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좋습니다 준비하시고 다시 한 번 우은의 박수 보내주시죠 자, 강호의 박수 렌디 고! 열심히 최초의 시작 들어옵니다 성공 아, 부광고의 업무 성공 자, 여기도 선수들이 고! 척척이에요 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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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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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패했습니다 현재 30점을 찍은 생명이요 남의 시간 30초 버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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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패했습니다 현재 도움이 선수 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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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출발! 출발! 7, 6, 5, 4, 3, 2, 1 마지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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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번째로. 맞아! 마지막! 2, 4, 2, 1 멀춘 평가에 랩을 내고 계십니다 하루나 판매들이 방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레디 휘오 정신 성공 마이올 성공 시간 넘겁니다 마이올 연속본을 넘었습니다 연속본을 넘었습니다 자 그럼 3번째 연속본이골 성공 성공 야 공연을 성공 성공 자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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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up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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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때는 아 지금 이속이 선수와 동물류로 하지만 선수 연수고인 2곡 던집도록 하겠습니다 타카치 타카치 선수 두 번째 연수고인 2곡 던집도록 하겠습니다 자 타카치 선수에게 선수의 선수는 레디 뱅 어 시장은 펀스와 스포 스포 뭔가 여기인만 들려주네요 아이고 둘 다 시작 스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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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휴, 그리고 있다 그 선수의 스포 업무 잘 받네요 다시 실전 2화의 증정자를 바라면서 세번째 업무 잘 받습니다 세번째 업무 아, 조금 더 펼치기 시작해보니까 하나씩 신청 세번째 업무 세번째 업무 세번째 업무 세번째 업무 자, 이거 델타 카우트 선수 11점에 넘어가겠습니다 박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올라오고 델타 카우트 델타 카우트 이소희 화이팅 세번째 업무 우리 1번 선수에 있으니까 세번째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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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월스터베스월드 챔피언이 가비수 선수가 3번째로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포커리스에 통합한 계약 3점수 퍼펙트 예선을 하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혁석 왔다는데 왜? 찾아올게요. 이혁석이. 이혁석 장학금 전달시킨 이혁석이었습니다.